구니치와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훈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까먹지 마시구요 알람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모데카이저의 궁극기 그렇죠 모데카이저 궁극기를 배우면은 드래곤을 잡았을 때 그 드래곤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래곤이 모데카이저의 아이템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일라이의 수종호를 가게 되면 드래곤의 평타에 슬로우가 묻어나고 거기에 리안드리의 고통을 가면 추가 피해까지 더해집니다 여기에 루덴의 메아리를 가면 추가 피해 여기에 마지막 피흡까지 가서 콩콩이까지 더하고 5단 브레스 모데카이저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렛츠 긴가민가 이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겠죠 아닌가 긴가민가 하네요 상대가 이렐이나 바이인데 왠지 미드 바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긴 느낌 저긴 느낌 저긴 느낌 저긴 느낌 죄송합니다 끝도 없네 W섬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섬마인데 W섬마를 제가 해봤더니 좋더라구요 오케이 콩콩이 2섬마 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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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와 그 바이 방금 플레이가 월클인척 오줬습니다 예 월드클래스인척 했는데 저정도면 방클이죠 예 방뿌서클래스에요 내 오한마맛을 함 봐줘야 그냥 또 무서운 줄 알지 왜이러냐 얘 아 정불이 왔구나 괜찮아 살아 살아요 이거 충분히 삽니다 말판이 한번 가세요 한번 갑시다 한번 가봐요 가봐 어어 에반데 어 땄다 이거 어어우 어어우 야 퍼블을 퍼블 따였다 아 퍼블을 땄네요 퍼블을 땄고 아 갓점보로 한번 살아볼까 했지만 난 갓점보가 아니에요 아 갓점본가 갓점보 맞네 갓점보로 못살았네요 까비 또드야 또드 또데드야 어 와봐 야 너 지금 쉬시기도 없는데 뭐라겐 야 됐어 살았어 잡어 걸어제 양호 가지아 가지아 말판님 우와 아 이정도면은 말판님 월클 인정합니다 월드쿤 클래스 오케이 이게 이정도면 월드콘이에요 네 저 생김 저 궁생김 네 저 궁생겼어요 드래곤 한번 먹죠 원래 바위가 온다 근데 워호우 갑분싸 사실 근데 첫번째 용 아 못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드래곤 강화를 못시켜줘요 제가 이제는 라이 라이가 있어서 해줄수가 흐잇 흐잇 야 그래 바위가 갔어 그리고 이거는 바위갔다 아 저거 자 궁만박아도 잡는데 저거 저저저저 궁만박 어 뭐야 야 임마 이거 내가 빼래그랬잖아 왜그랬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잡자 따 따 따 따 따 슬로우 맘만 느려버리나 살려뛰어 제발 제발 어우 야 이거 이동속도 뭐야 내가 더 빠른디 그렇지 분신아 좀 맞아 뭐야 한명 더 왔는데 어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 아 이렐리아님 근데 약간 깝둑티 아이 나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바위가 분신 스킬을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렐리아님 50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점 만점에 아 왜 이렇게 얄밉지 저거 아 왜 이렇게 얄밉지 그 어딜 가든 어떤 조직을 가든지 가끔씩 굉장히 그냥 얄미운 애가 있어요 걔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랬을 뿐이야 그냥 존재할 뿐인데 어 괜히 얄미워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딱 바위가 그래요 근데 잡아 이거 슬로우 죽었다 이거 잡어 드디어 첫번째 용 예 쟤 오드로다가 한번 잡았습니다 뭐야 못잡을 뻔했는데 오우 가자 때려봐 야 한번 때려봐 얘 한번 때려봐 얘 한번 때려봐 오우 좋고 오우 야 이거 최종병기야 이거 뭐야 라이클리하메 야 끝내주네 이거 야야 탑 왜 이렇게 힘드냐 와 탑 겁나 힘들어 보이네 나 갈게 나 지금 뛴다 어 얜 뭐야 오 딜 뭐임 와 딜 뭐 딜 뭐 딜 무엇 내가 삭제 뭐긴 뭐야 인마 꼭 저러는 애들이 있어요 지가 킬다고 오 딜 뭐임 와 푸클인척 오졌네요 푸클 프로게이머 클래스인척 오졌던데 아니지 친구야 오케이 한번 부숴 부숴봐 한번 비벼봐 어 때려 때려 얘들아 애들아 때려 그렇지 양호 야 이거 부수고 기선제압하고 바로 드래곤 먹으면 되거든요 이제 2단 강화 드래곤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해줘야되요 이거 묵자 묵자 쑥 까묵자 이 쉐이키다 아 오케이 아 이거 빠트려면 안되네요 쑥 까묵자 개새끼야 빠트려면 무슨 영화를 본걸까요 바텀 가즈어 오케이 리안드리에다가 라일라이 섞였습니다 아 끝났죠 이거 용이 몸대고 부수면 돼요 용이 안돼도 되네 용아. 불쌍 어 불쌍 불쌍 오 야 이거 어떻게 잡는거야 어 어 얼떨계로 잡고 있냐나 용아 힘내 드래곤 브레스 브레스 우어 재무지박 실환니야 3분의 1까지네 자 이제 루덴까지 나오면은 가관일겁니다 진짜 아 죽을위기 무빙체요 힘들 어 뭐야 끝났어 조른 제가 아마 미를리아까진 잡을걸요 미릴리아한테 스턴만 안맞으면 되요 그럼 1대1 이깁니다 1대1 한번 해볼래? 스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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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으면 되요 아 근데 스턴 왜케 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스턴이 걸리면 죽는다고 스턴 걸려서 죽었습니다 와봐 야 아 제대로 한번 붙자 아 왜케 오지게 세네? 아잇 잠깐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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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이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애집애주죠 애지고 지리는 배드 시추에이션 너무 셉니다 야 뭐야 어 바텀 나 도와줄게 아아 이거 죽어버리네 어 너 죽었어 넌 이미 죽어있다 간다 야 이 분신에도 이게 먹히네? 야 이 분신에도 이게 라일라이가 먹히는데? 아 아잇 잠깐만 아잇 잠깐만 안오지? 오케 가자아 이것만을 위해 왔다 이것만을 위해 왔어 용아 불을 쏴 그렇지 불을 쏴 저기 저기다 쏴 저기다 쏴 저기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꼬라우치 불쌔 우와 드립게 세네 야 뭐해 불쌔 불쌔 임마 일해 일해 용아 일해 오 그래 불을 뱉어 젤라스 잡아 야 불을 쏴 불쌔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야 쟤 잡아 쟤까지 잡아 어 자 이제 드래곤 모든 강화가 끝났네요 예 이제 흡혈까지 되기 때문에 자 5단 브레스 모데카에서 완성됐습니다 오케 이걸 바위가 들어오네 슬로우까지 오케 깔끔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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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때? 가지야 여기 2분 남았어요 야 2분뒤에 진짜 크게 한탕 해줘야돼 얘네도 장노라서 절대 안 뺏길라 할건데 야 얘네 지금 그리고 얘네 정글 없어 정글 없어 정글 없어 정글 없어 얘네 정글 없어 먹어 강태로 스틸 당하면 저 치욕이야 이거 강타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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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무리하잖아 써 써 강타 왜 안써 어우 그래도 됐네 가지야 드래곤 내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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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해 슛 어어 쏴 쏴 쏴 쏴 쏴 쏴 그렇지 가 드래곤 뛰어 쏴 뭐해 쏴 쏴 쏴 한박 슛 오케 잡았 오케 타워밀어 타워밀어 와 됐다 마무리네요 장로 오지게 쎕니다 반클인줄 알았으나 월클이었던걸로 오케 용이 마무리 짓네요 용이 막타쳐 용아 막타쳐 뭐해 뱉어 뱉어 죽어버렸네 오케 아 좋네요 펜타 못한게 좀 아쉽지만 자 일단 딜리앙이 1등이네요 뭐야 제라스가 딜리앙이 1등인데 근데 아군에선 제가 1등이고 제라스님 서포터인데 딜리앙이 1등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구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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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